토이스토리4 책입니다. 예쁜 토이스토리 캐릭터들이 있습니다. 뒷면, 앞면 예쁜 캐릭터들이 예쁜 색깔들과 함께 있습니다. 뭐죠? 색깔들이 다 빠져있어요. 어떡하지? 어떡해? 얘들아 빨리 와봐. 와서 크레파스로 색칠을 해줘. 예쁘게 다양한 형형색색의 색깔을 어떡하지? 그러면 친구가 가져온 색연필을 쓸 수 있습니다. 자, 크레파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랬더니 멋진 그림이라고 한번 볼까요? 마술로 얍! 따란 야오 야오 멋진 색상들이 캐릭터와 함께 나타납니다. 자, 다시 한번 다른 친구들에게도 마술을 보여줘야 할까? 흠! 날려버렸어요. 와우! 바이바이 한글자막 by 한효정